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앗 앗 뭐야 이거 뭐야 무식고 셔터를 누른 것 같은데 나중에 지워야지 그러면서 안 지운다 응? 나나치 응 어 하여 마다 후에 가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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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티 리トルチェンジ バーチャルシスタ マジカルユミマン マジカルルーレット ラッキーチャンス スペシャルヒット マジカルウェンカウント ミラクル タカム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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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タン タダダダ タンファ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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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カイダイビング スカイダイビング 絶対 無理 飛行機から飛び降りる 考えられない 훈련담당자랑 같이 뛰어도요? 無理無理 ずっと目をつぶってて 空を見るところじゃないと思う スカイダイビン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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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だから絶対にやらないの 취미 취미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잘했잖아, 자신이 나와나 잘해 응 그 다음은 사도가 다 아마도 안타까 그 다음은 좀 더 잘해 또 더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사도가 다 아마도 안타까 또 아마도 잘해 그 다음에 더 잘해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차도 쓰긴 했는데 맛있었구요. 다카무라 선배의 레오타드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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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끌려간다구요? 지, 지금 가요! 요게? 설마... 아니, 타카무라 선배라면 타깃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타카무라 선배! 어디지? 어디야? 앗! 차에 억지로 태우려는 것 같아 검은오 차림의 남자가 3명이나 있다니 무섭지 않아 기죽으면 지는 거야 타카무라 선배를 반드시 지킨다 오우우! 그만 둬! 선배는 넘기지 않아 내 소중한 사람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지금이야! 도망쳐! 손잡아! 여기까지 왔으면 괜찮을 거에요. 그 사람들은 뭐죠? 야쿠자? 응. 아니요. 아니요. 그... 뭐죠?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뭐죠?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에잇? 맞선? 그랬구나 야쿠자인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하니 무섭네요 죽는 줄 알았어요 용서고 뭐고 맞선 보러 안가서 다행이에요 그, 그건... 아, 아니요. 진심이에요 타카무라 선배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유, 닥스 타카무라 선배 저, 저라도 괜찮다면 저, 저라도... 틀렸어. 말이 안 나와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사진도 아직 멀었고 선배를 이끌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어요 오늘처럼 언젠가의 아침처럼 선배를 지킬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어요 언젠가 언젠가 책임질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마케나 오카사마 둘이서 더블 악감베요 그건... 짓고 싶다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돌아갔다 삐용 음... 그렇군 아, 타카무라 선배 뭐하세요? 그렇군요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하하하 네, 나중에 봐요 승마 기구를 안 타는 거냐고는 차마 못 물어보겠어 도키도키 메모리언은 훨씬 전략적으로 해야죠 폭탄 잘못 돌리면 한방에 나가리잖아 아, 타카무라 선배 좋은 아침 오늘 아침도 너무暑이네 공사까지 같이 가야죠 아주 팍팍 올라 인카운트 마크스앱 인카운트 이런 장르는 판매량이 워낙 안나와서 그런가 점점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 스토리도 그렇고 게임성도 그렇고 아, 미라클 킥은... 다음 인카운트 시 화재 주얼이 모두 성실이 되었습니다 에이프라 내 교구 물론 좋죠 러브 코미디에서 전투물까지 아무거나 읽어요 원피스 와노쿠니 편이요 그리고 타카무라 선배는 다시는 나와 말을 하지 않았다 놀린다 선배가 손으로 가슴을 가리면 굉장할텐데 저, 절대로 안 그래요 완전 다를거에요 뭔 소리야 이거 진짜 주인공이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런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거야 정말 잘생겼나 보다 보면 볼수록 에? 그, 그쵸? 고개를 숙이고 인사할때는 다 똑같은 자세를 취하죠 하하하하하하 책은 한달에 몇 권 정도 읽으세요? 음... 전쟁이 못 읽어버린다 1冊을 읽을까 읽어버린다 배경에서 많이 읽어버린다 그래서 많이 읽어버린다 손을 잡는다 과감하게 손을 꼭 아... 뭐... 의견이 다이탄나는구나 손을 잡는다 과감하게 또 손을 꼭 아... 뭐... 이... 뭐... 뭐...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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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정 점심시간인데도 딱히 아무도 없네 아! 타카무라 선배 특별히 찍고 싶은게 없어서요 약속? 네 안녕하세요 레시아님 네 안녕하세요 레시아님 에? 유미나를 알고 있어요? 그랬구나 에미야 유미야 유미나 타카무라 선배 타카무라 선배 테니스볼은 괜찮은건가요? 그게 공을 잡는게 힘들잖아요 아... 흐흐흐흐 다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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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트 테니스와 볼를또 도란 흐단 크루시며라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대충은 알지만 교복을 입고 하는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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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엣지나 소소한 소소한 야하다니 소소한 의문이거든? 흐흐흐흐 아 아 네 자 그리고 살인 테니스가 시작되는데 하하하 하하 그... 그... 시마가 펄력해서 심판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타카무라 선배와 유미나의 테니스 심판을 봐줬다 다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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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게 생지옥이라는 건가? 다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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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이저 저기는 사람은 또 타카무라 선배 빰빠빰빰빰 남자는 대부분 바라본다 아, 아니요 아무것도 취미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두근거린다구요 자, 아니요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 목소리는 사카무라 선배 어떻게 된거지 이쪽으로 설마 또 아버지 부야에게 쫓겨서 됐어요 안오네요 어떻게 된거에요 또 맞선을 나가게 된거에요 네 그럼 뭔데요 에잇 하하하하 그것보다 좋은 곳이 있죠 일요일에 바다에 가지 않을래요? 규칙을 취할거면 제대로 쉬는게 좋아요 그럼 아침 10시에 기숙사 라운지에서 만날까요? 하하하하 아 네 나도 사진 투쿤을 해야지 풍경을 찍고 앵글을 연구해야겠어 이렇게 타카무라 선배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데이트 계획을 짜보자 자 휴일 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여자아이의 연애 레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호감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러면 일요일까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주말로 자 휴일 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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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신작이라 오늘 나온 게임이라서 이거 먼저 하려구요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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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터 날 오늘 약속한 건 타카무라 선배다 함께 바다에 가는 거야 좋은 아침 왜 그래요? 그, 그런가요? 항상 입는 옷은 적당히 입고 온 것뿐인데 아니, 그렇지는 이 녀석 또 울터고네 타카무라 선배야말로 사복이 어울려서 예뻐요 제가 곤란할 정도로 하하하하하하 그래요 모처럼이니까 조금 멀리 있고 평소에 가지 않는 레벨이 좋을 것 같아서요 캐치여, 잘 보고 오세요 건생을 빌겠습니다 저기, 하나 물어봐도 돼요? 타카무라 선배는 대학에 가는 거죠? 리듬체조는 계속 안 하는 건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녀석을 세일파이 가운받고 구이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좋겠어요 춰다, 춰다 루미요 오늘은 신体操을 잊고 생각나게 놀어요 좋아, 얼른 옷 갈아입고 수영해요 모래사장에서 만나자고요 타카무라 선배, 대체 어떤 수영복을 입을까? 가슴이 있으니까 비키니면 좋을 텐데 에이, 오, 비키니다 비키니다 미, 미안해요 너무 눈부셔서 눈이 진짜예요 너무너무 예뻐서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오늘은 즐기자고요 파도 치는 곳으로 가요 에이, 에이 이렇게 한바탕 수영을 했다 아, 그전에 잠깐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 구실에서 빌려왔어요 타카무라 선배는 같이 도망쳤을 때 나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줬죠 그렇다면 볼을 친구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고 다뤄보세요 소중한 소중한 나라고 생각하고 볼과 친구가 되지는 못했지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가 미안해요 응,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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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이디어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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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허허허허 에이, 그거 내 얼굴이에요? 아하하하하하하 윌슨 이건 쇼터 찬스의 예감 아하하하하 쟤 이 다행이다 그렇게나 연습을 했으니 잘 못한다는 생각만 버리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나야말로 소중한 걸 배웠으니까요 리듬체조에 열중하는 타카무라 선배를 보고 나도 진지해질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좋은 사진과 좋은 연기인거죠 불 뭐야 엽서라 엽서라 그렇구나 사진의 용도는 여러가지가 있는거야 용도가 다양한다면 다카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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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와 바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렇다 호우 호우 아 자카무라 선배 네 사진 좀 찍고 싶어서요 사진 좀 찍고 싶어서요 깁사 안에서는 별로 안 찍었거든요 사진 찍어도 되나요 네 홈웨어를 입은 선배를 찍고 싶어요 타카무라 타카무라 선배의 방은요 타카무라 선배의 방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죄송해요. 억지 부려서. 여기가 태카무라 선배의 방이구나. 그런 것 치곤 책에 아무것도 없잖아. 공부는 하는 겁니까? 어디 가요? 깨끗하기만 한데요. 너무 깨끗해서 휑할 정도인데요. 그런 것들이 있구나. 아니요. 사람이 산다는 게 느껴져서 좋아요. 여기서 평소에 선배를 찍고 싶어요. 네. 평소에 여기서 지내요. 스테레칭? 그거예요. 그거 찍어도 돼요? 괜찮은데... 엣지한 느낌으로 찍으면 안 돼요. 아니, 대놓고 잠깐만! 이렇게 태카무라 선배를 찍었다. 어딜 찍어도 화보가 되는군. 확실한 120%의 사이코패스죠. 주인공이. 아, 센파이. 안녕? 오하이오 고자이머스. 소피오페. 수이헤이. 흐흐. こんな感じ? 뭐야? 왜 리리아 레벨 안 올랐어? 아, 타카무라 선배. 물론 좋죠. 으흐흐. 우ляютс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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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있는海, 너무 즐거웠어. 음.. 네, 청소는 이런 불가라고 나오긴 하는 거 같은데? 너희의 오가게, 한참의 마음으로. 뭐 그렇게 치면 라스트 오브 어스 오브 어스나 방송하는 거 다 그냥 19금인데. 만약 리듬체조를 안했으면 어떤 스포츠를 했을 것 같아요 다카무라 선배는 걸음걸음이 빠른 편인가요? 그리고 타르기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뭐..뭐..뭐..뭐..엔지! 코다다다닥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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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다다닥을 매우 좋아하는 선배야 선배야 섬섬섬 과정과 물론 좋죠 컴퓨터 있어요? 맥북 사세요 맥북 고스프레는 관심 없어요? 한다면 어떤걸 할거에요? 다카무라 선배는 뜨거운거 잘 먹어요? 熱いのは結構強い方かな。お爺様がね、熱いのを平気で食べるの。それに騙されて、フーフーせずに食べて、何度も舌を焼いて、いつの間にか強くなったみたい。 ずっとこうして話してたいな。 ジャックの使い方、パラパラプラインゲージシーに取り出し。 オー、反応がどんどんどん良いことある。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야 사진찍기 해주세요 가정실습시간이지만 그런건 상관없어요 교탁위에 누워주세요 가정실습시간이겠지만 응, 해보세요 아하하하하 너무 너무 싫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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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 そうやって乗せようとして。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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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そんなの恥ずかしいって。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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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調子いいんだから。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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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걸로 존나 질렀잖아 아니 유미나 미안 한가하지 않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나야 유미나 신발 바다 언덕의 공간 바다 언덕 공간은 어때요? 응 아뇨 휴 다 왔다 疲れた? 休憩する? 아뇨 괜찮아요 그럼 작가님의 옆에 가봅시다 작가님의 옆에 가봅시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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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카무라 선배 나하고 같이 있어도 부모님 반대에 부딪힐거고 행복은커녕 트러블 연속일텐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타카무라 선배랑 종을 울리고 싶어요 이렇게요? 응 와아 綺麗な音 내가 좋은 남자가 되면 돼 노력하면 되는 거야 생각보다 간단하잖아 이렇게 타카무라 선배와 종을 울렸다 아 타카무라 선배 많이 졸린 것 같네요 대회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안전히 주무세요 방에 가고 싶다는 말은 못하겠어 정말 더럽다 더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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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카무라 선배 네 물론 좋죠 아 아 아 아 아 아 인터넷 경매해 본 적 있어요 응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 이런 잡지 보세요 해외 유학 간다고 하면 어느 나라가 좋아요? 유럽지 않게 아니야 취미 자주 듣는 음악이 뭐예요? 정말 아..맞아..맞아.. 생각해보니까.. 손을 잡는다.. 과감하게 손을.. 아.. 손을 잡는다.. 생각해보니까 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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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 으깨.. 아... 나니나니? 응응! 빰빠란빰빰 부르마라는 거 알아요? 알고 계세요? ㅇㅅㅇㄴㅇㅇㄴㅇㄴㅇㄴㅇㄴㅇㅑ 음악은 뭐로 들어요 바라본다 타카무라 선배 아 죄송합니다 음악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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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يا 아삭이 많이 넘어갔잖아 이렇게 후후후후 후후후후 사진도 애매하고 저게 사짓 제게 사진이란 저게 사짓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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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